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메가스터디 곽동영 강사의 영어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데뷔를 하자마자 우리 학생분들께 정말 과분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선생님이 저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향상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월간 랭킹 영어과에서 4위까지 올라가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1년만에 그 정도 향상이 거의 엄청난 그런 속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올해 1년에는 정말로 완성된 커리큘럼으로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신박한 그런 강의 컨셉으로 여러분들 성적을 팍팍팍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곽동영,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 곽동영은 일단은 저는 경찰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졸업생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도 정시로 합격을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 왼쪽은 경찰대학 합격생. 이 당시에 경찰대학 합격했을 때요. 우리 지역 도 전체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뉴스거리여서 곽동영 경찰대학 합격 이렇게 아직도 온라인 검색창에 입력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저희 친구들이랑 저랑 전북일보의 신문으로 나와 실제로.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는 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그 우리 대한민국 모든 문과 수험생들의 워너비. 서울대학 경영대학 합격증입니다. 위 사람이 2003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해서 꽝! 해서 제대로 증명서가 이렇게 탁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전체 현역 제수 수능 두 번 다 100점이었고요. 현역 제수 모의고사 수능 포함해서 13번 시험 중에 11번 만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찰대학 합격하고 졸업생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끼리 싸움을 해서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대학도 거의 한자리등수로 합격을 했고 수능 시험도 제수 수능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100위권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현역 수능에서도 서울대 법학대학. 전설의 서울대 법대 마지막 기수가 2002학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커트라인보다 제 점수가 6점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서울대 법대는 그 당시에 생각이 없어서 원서를 안 썼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고 원서를 못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법대든 경영대든 대한민국 문과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학과를 합격을 해봤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강판에서도 전 손가락 안에 드는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합류하셔도 좋다라고 선생님이 부끄럽지만 자기 자랑 스웩을 좀 해봅니다. 오늘 첫 미팅이니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어필해도 거북하지 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메가스터디 데뷔를요. 제가 하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수능 영어과에서 데뷔를 했으니까 아직 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광속으로 초고속 상승을 했어요. 그 처음에 데뷔하는 강사들 같은 경우는 탓수를 올리는 것이 보통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입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후배들 또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수강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예 없는 허허벌판에 기존에 쌓아놨었던 강의 커리큘럼도 없으니 새롭게 오픈한 가게, 저 가게가 맛있는지 리뷰도 없어. 그런데 메뉴도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상품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1년 동안 잘 헤쳐와서 월간 랭킹 4위까지 맥스로 해서 올려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검증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합류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강평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바로 합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 무자격이 아닐까, 강의가 이상하지 않을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메가서디 수강평을 보고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한 거야. 오래 싸울 준비를,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받을 준비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인정받을 준비를 1년 동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류하셔도 제가 전혀 부족함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커리로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오늘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 1년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당당하게 여기 앞에서도 언뜻 딱 보면 진짜 천재라니, 얼마나 잘났길래 저런 소리를 할까? 네, 잘났습니다. 1년 만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왔으면 잘난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류해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올해 같이 1년 싸워서 여러분들이 성적 잔뜩 올려서 좋은 수강평 남겨주시고 친구들한테 추천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성적 올려드리고 저도 제 성적도 올릴 거예요. 한 번 해봅시다. 같이 합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 들어오실 때 작년에 선배들이 극찬했었던 게 강의 기법에서 저의 강의 기법 중에 제일 특이하고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의 기술이에요. 선생님은 엔제도 뒤에 가서 하긴 하는데 주로 평가원 지문을 베이스로 하는 독해 훈련 수업을 메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의는요. 굉장히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드려요.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스키마 레퍼런스. 도식화라는 뜻이고 레퍼런스는 참고라는 뜻이라서 도식화한 것을 참고해서 독해를 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수강평을 검색을 한 번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기본 유형 독해 이거 수강평 검색을 해보면 스키마 레퍼런스는 진짜 미쳤다. 이건 신의 기술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진짜로 내가 천재천재 거리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선생님은 1년 안에 진짜 상위 차수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여러 번 해줬어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소문이 나면 와 이거는 막을 게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것과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뒤에 가서 제가 시연을 한 번 해드릴 거야. 오늘 이 강의에서. 기가 막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면 영어 독해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어휘 싸움이에요. 네. 모든 유형에 다 통하는 진짜 포괄적인 모든 유형 독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독해 기술을 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부족한 사고력을 보완해줘. 우리의 머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 2배까지 활성화시켜줘요. 이거는 진짜 2배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독해력을 폭증시켜서 사고 추론 능력을 2배까지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거예요. 이따 설명을 하고 시각만 한 번 살짝만 5분만 투자해봐도 느낌이 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를. 오늘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강의 안 들어와도 돼요. 예. 진짜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것도 이것도 기가 막혀. 이건 사실은 수능, 국어, 독서 관련된 기술이에요. 수능, 국어, 독서. 여러분 제가 범죄수사학과 졸업해가지고 나는 권총도 잘 쏘고 지금도 사격장에 가서 가끔씩 총 쏘거든요. 친구들이랑. 7탄 사격을 해. 잘 쏴. 난 조준사격 안 하고도 잘 맞춰. 그러니까 조준사격 안 하고도 잘 맞추는 게 진짜거든요. 언제 이렇게 보면서 쏴요. 적당하게 감으로 땡겼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거리에서 권총을 쏠 때는. 그리고 선생님은 격투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난 몸도 되게 좋아요. 선생님 뱃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범죄수사학과를 졸업했다는 거야. 마약수사방 같은 거 인터폴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외국어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영어가 트여버린 케이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요. 영어 독해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수능 영어도 그렇고 난 되게 무섭게 봐요. 왜요? 무섭게 보냐면 이게 구조 자체가 되게 간단해. 그리고 지문이 짧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제를 녹여내려고 한다면 복잡한 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글이 적어도 영어로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읽고 거기서 내가 핵심을 뽑아내야 된다면 당연히 어려운 건데 뭐 이거 이거 10줄, 20줄밖에 안 되는 거 여기에서 주제를 뽑아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렵구나, 너는. 미안해요. 까불어서 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 짧은 지문이라고 하면 수능 국어 독서랑만 비교해도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 사실 과거에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국어 독서를 강의했던 강사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사관 쪽에서. 경찰대학 사관학교 쪽에서. 그래서 독서에서 만들어낸 읽기의 원리 기본 수사법 본질적인 수사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영어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어 교육만 공부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사법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국어 독해 기본적인 국어 독서 이런 데서 온 거기 때문에 영어의 영역보다는 국어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러한 고난도 지문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을 적용시킨 것이 엠파시스 리딩이에요. 글을 읽다가 아! 글쓴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구나. 그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글 안에. 엠파시스 포인트가 있어요. 수사법. 수사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딱 읽는 거예요. 글쓰기 할 때 논술. 그래. 논술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논술 제대로 한 3년 이상 해본 친구들은 이거 다 알 건데. 그걸 영어에 적용시켜서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어 선생님들이 더 좋아해. 이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단순히 해설만 해줄 것 같으면 안 해요. 평가원 지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영어 선생님들도 다 수업하고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무료 해설 강의가 많잖아. 영어 좀 되는 친구들은 해설지만 봐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강의를 뭐하러 봐? 응. 볼 필요 없어. 근데 이 기술을 가르쳐줘. 그니까 봐야 돼. 평가원 지문 제가 옛날에 이미 다 해봤는데요. 또 해봐. 아는 지문으로 하면 더 좋아. 여러분. 예. 지문 내용을 대충 알면 아 이런 부분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내는 거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진짜 재미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감탄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들어오셔요 여러분.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일단은 시작해보고 교재 주문하지 말고 몇 강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듣지마. 마음에 들면 합류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도 돼. 패스 있는 친구들은 부담 없이 강의 수강 등록해서 몇 강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할 강의 우리가 찾는 건데 몇 강 정도는 OT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탑 클릭할 거 아니고 한 번 다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튼 그렇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강 전체에서도 손으로 꼽을 정도의 선생님은 진짜로 전설의 수험생이었죠. 수험생 때 학창 시절에는요. 시험장에서 난 두려울 게 없었어. 나는 진짜 수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는 무적이었어. 그리고 이거 서울대 경영대학이 전국에서 200명 뽑을 때 제가 100등 안에 들었거든요. 문과 쪽에서. 그러니까 원서만 넣으면 합격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도 수학에서 계산 실수 두 개 해가지고 맨날 100점 맞던 수학을 그날 뭐에 올렸는지 계산을 답을 빼놓고 한 번 더 했는데 킬러 문제들을 계산을 한 번 더 했는데 계산 실수를 거기서 해버렸어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보내줬겠어. 중국에서 한자리 정수 안에 들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일부러 내가 이렇게 좀 까부는 거야. 여러분들 거만한 성격이 아니라 일부러 까부는 거라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그로 좀 끌어보고 싶습니다. 관심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간커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의 영단어 토르 이천이란 강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제가 이제 올해 강의를 미리 찍어놨어요. 작년 저번 시즌에 마지막에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미리 올인해가지고 찍어놨는데 이게 작년 수능 앞둔 선배들한테 두 달 채 안 되는 기간만에 4천 명 이상을 돌파를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기간만에 4천 명. 근데 이걸 1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4만 명.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반에도 몇 명은 강의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 하나로만.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능 영어 단어 강의인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 어휘 수능 필수 고난도 어휘까지 다 들어가요. 그냥 단어장 한 두 권 분량 정도가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겁나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살짝만 맛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2022학년도 11월 수능시험 나오는 어휘인데 이거를 수능시험 한 회 전체에서 제일 까다로운 어휘를 50개를 선별을 해요. 50개 선별을 한 다음에 이걸로 이걸로 지문을 작문을 해요. 새롭게. 이 50단어가 들어가면서 맥락을 갖춘 짧은 지문으로 영어 작문 하나보다 짧은 지문으로 작문을 해요. 새롭게 글을 만들어요. 문맥이 있고 납득이 가게끔 글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줄인데 열한 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교재로 해서 받아보시면 이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일곱 줄에서 여덟 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수능 필수 어휘가 전체가 16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분량이 한 3배 정도 되는 분량이면 영어 여러분들 작문독회 할 때 41번, 42번 수준 정도 되겠죠. 그 하나의 길이에 수능 필수 심화 어휘가 5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 처음에 한 번 공부할 때는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일반 단어장으로 외울 때랑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복습을 할 때 복습 속도가 광속이에요. 5분 만에 50단어씩이 털어져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 읽다 보면 다 외워져버려. 한 서너 번 정도 지문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느냐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떤 사용 예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요. 특히나 수거 같은 경우는 외워봤자 문장 안에서 확인을 못하면 우리가 못 써먹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 보이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이야. 시간이 얼마 안 걸려. 하루에 복습 20분씩만 꾸준히 해도 막 100단어, 200단어 정도씩 복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장 하나에 기초 어휘부터 수능 필수 이건 수능 고난도 어휘들 모아놓은 건데 평가원 고난도 어휘들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 단어장으로 하나 1년 동안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무적이야. 올해 저는 이걸로 꼭대기까지 뚫고 올라갈 각오가 돼 있어요. 작년의 가능성을 봤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 토르 이천이라는 단어장. 그래서 재밌어요. 무료 자료 같은 것들도 엄청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만 않으면 교재 없이 공부하실 수 있게도 해놨어요. 그런데 교재가 있으면 조금 더 복습할 때 훨씬 편하게는 해놨지. 그런데 접근 선생님이 성을 좀 접근성을 높이고 싶어서 PPT도 전부 다 공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싹 다 다운받아서 공부해보시라고. 단어 테스트 용지 AI 보이스로 해서 복습할 수 있는 나레이션 영상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올려놓고 MP3 파일까지 전부 다 구워서 올려놨어요. 테스트 용지까지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서 도움 엄청 되실 거야. 그래서 토르 이천 뒤에 시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거는 꼭 합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연간 모든 커리를 타면서 아 제가 지금 무슨 단어장 공부하는데요. 단어장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예. 어휘풀도 넓고 무조건 합류. 3월 모의고사 잘 보고 싶으면 무조건 합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수능 구문독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구문독해하고 겨울방학 때 토르 이천에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은 수능 구문독해도 OT 오늘 금방 찍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나오는 걸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수능 지문을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50% 가까이가 분사 구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뭐 도치 구문이다, 뭐 각종 특수 구문이다 이런 것들 우리 공독해 할 때 종종 배우잖아요. 안 나와요. 모의고사 한 회 전체에서 그런 문장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제일 많이 해봐야 될까? 차라리 도치 구문이나 특수 구문보다 명사절, 부사절, 부사구, 형용사구 이런 게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에 맞춰서 그 빈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역대 수능 기출 문장들을 다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구문독해는요. 완전 깔끔하게 역대 수능 지문으로만 다룹니다. 그리고 모든 지문, 전 지문을 최근 4개년 관련해가지고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지문은 실제로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분류를 이렇게 문법 카테고리별로 해놨는데 당연히 많이 출제된 지문들 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꼼꼼히 분석하고 나면 당장 올해 수능 지문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문 수준이 후지지 않아. 전부 다 수능 지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해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의 겨울방학 기초 3종 세트라고 한다면 뒤에서 설명해드릴 기본 유형 독해라는 걸 꼭 해보는 것을 강추합니다. 기본 유형 독해는 기본적으로 3추론. 3추론이란 무엇이냐? 주제, 제목, 요지추론. 근데 이 지문은 영어 모의고사에서의 보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에서 빈순삽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3추론 지문들이야말로 전부 다 문형을 바꾸면 빈순삽으로 낼 수 있는 좋은 지문들이에요. 얘네들은 주제, 제목, 요지, 글의 완결성과 전체적인 이해에도 높이는 데는 트레이닝용으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트레이닝용 지문이 없어요. 영어 읽기 훈련할 때는 이게 최고인 거야. 왜? 전부 다 완결된 주제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지문들이거든. 그래서 이걸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키마 레퍼너스나 앰바스스 리딩 같은 것들은 이걸 통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3개 정도는 무조건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시연해 드릴 건데 얘네들은 3추론 그 다음에는 심화유형 라이트라고 해서 여기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빈순삽 중에 2점짜리 그리고 심화유형 독해는 빈순삽 중에서 3점짜리 그리고 기타유형 독해는요. 빈순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씩 어려워하시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문장 뭐냐? 아니면 요양문 뭐냐? 또는 41번, 42번 여러분들 많이 틀리죠? 그 유형에 해당하는 장문까지를 기타유형 독해에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없었던 커리도 하나 추가 수능 실전 문법 문제 풀어드리는 커리큘럼도 해드려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1, 2, 3, 4, 5번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연간에 따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유형 독해 이거 할 때쯤에 엔제, 오버테이커라는 엔제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이널 체커라는 실전 모의고사도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런 순서대로 쭉 갈 거고 개강은 부지런 부지런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게 할 거고 지금 바로 토르 2000은 이미 완강! 수능 구문 독해하고 기본 유형 독해는 오늘 개강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유형 라이트랑 기타 유형 독해랑 수능 실전 문법 같이 할 거고 한 한 달 반 정도 텀 두고 1, 2, 3, 4, 5번 쭉쭉쭉쭉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11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전혀 늦지 않게 여러분들 서포트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완결된 커리큘럼으로 엔젤에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어휘까지 문법까지 작년에 없었던 것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갑니다. 선생님은 자잘자잘한 것들 당위수만 늘리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롤모델로 하고 계시는 메가스터디 선배 강사님도 진짜 유명한 강의 하나로 대한민국 영어 인강판에 석권을 하신 전설의 강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 강사님을 롤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한 구문독해 문제집이 있죠.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이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 롤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매번 강좌 하나하나를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보실 때도 제 강의 기법이라든지 교제 스타일이라든지 굉장히 신박할 거예요. 교제가 평범하면 강의가 겁나 특별하고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것도 역대 없었던 방식이거든요. 금방 아까 보여드렸던 토르 이천 같은 것도 왜?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 아이디어 내서 없던 거 새로 만든 거야. 기존에 남들이 하던 거 똑같이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빨리 올려주겠어요. 뭔가 특별한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까지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게 0점도 100점까지 제로빼기라는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올려놓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신박한 전략이 필요한 건데 그 모든 강의에 스티마 레퍼런스, 엠파시스 리딩, 아니면 프레딕션, 아니면 앞에 언급했던 토르 이천. 이런 게 필요해요. 토르 이천도 천둥 벼락의 신이잖아. 영어 벼락치기 하듯이 영단어를 순식간에 실력을 올린다는 뜻으로 그래서 토르 이천이거든요. 진짜 벼락 망치를 꽝 내려 찍는 그런 기분으로 올해 여러분들 영어를 제가 책임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합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바쁘신 분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바쁘신 분들은 선생님의 뒤에서 스키마 레퍼런스와 엠파시스 리딩을 한 번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유형 독해를 비롯해서 모든 영어 독해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PP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노란색은 주어, 그리고 붉은색은 서술어, 녹색은 엠파시스 포인트예요.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엠파시스 포인트만 여러분들께서 잘 읽으셔도 글 읽는 게 진짜 다시 보여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두갈씩 글길이 많기 때문에 전반부를 절대로 달려가듯이 읽으면 안 돼요. 오히려 전반부는 꼼꼼하게 승부를 본 다음에 전반부예요. 그리고 중후반부는 마무리를 해주는 거고 전반부에서 승부를 못 보고 이걸 빨리 대충 읽고 넘어간다. 서술의 초점 파악도 안 된다. 뒷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요. 이 주어, 서술어만 파악하고 넘어간다 안 돼요. 세부적인 그런 표현에서도 결판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줘야 돼. 그래서 한번 보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동시에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첫 문장에서 이걸 던졌으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뒤에 예시가 나와버려. 그런데 예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글을 쓸 때 수사법에서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쫙 모든 글쓰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시는 왜 다는 줄 아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앞에 뭔가 중요한 내용인데 네가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예를 들어주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예를 왜 들어줘요? 수학 문제를 왜 한 번 예시 문제를 풀어줘요? 이해를 못할까 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뭔가 예시가 떴으면 그 앞에 있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번에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서술의 초점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서 말할 수도 있고 껌을 씹으면서 지도를 읽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봐봐. Actually. 실질적으로 실제로. 어휘적인 강조사예요. 그냥 어휘 자체가 강조 표현을 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확실히, 굉장히 이런 말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이게 지금 서술의 초점이거든. 그런데 벗이 떴어. 벗되면은 이거 벗 뒤에 있는 내용 중요하다는 건 대한민국 모든 영어학원에서 다 가르쳐줘. 그렇죠. 엄마, 나 이번에 시험 좀 잘 본 것 같아. 엄마가 막 기분 좋아. 그런데 하지만 수학은 하나, 5등급 조졌어.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벗 뒤에 나오잖아. 반전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벗은 보통은 강조하는 내용이 뒤에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일이냐. 포커스원, 집중하는 거래. 두 가지 일의 advance,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에 한 번에 집중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서술을요. 여러분 강조 emphasis 포인트가 두 개 들어가는데 나는 그럼 이제 엄청 신나. 왜 신나냐. 선생님이 도라이라서 신나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지금 보이는 거야.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이는 거지. 왜 뭐가 보이냐. 일단 첫 번째 비교대조 포인트가 하나 보여요. 여러분 비교대조. 크, 신나. 비교대조. 일단 첫 번째 emphasis 포인트로 비교대조 포인트랑 두 번째는 한계라는 포인트가 뭐예요. 한계라는 포인트와 비교대조라는 포인트 두 개가 뜨는데 첫 번째 비교대조는 뭐냐.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앞에다 보통 깔아요. 그러면 강조가 어디 걸리느냐.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을 못한다는데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계 포인트는 또 뭘 한계 포인트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요.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 이번에 이런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서설들 중에서 특히나 한계가 무엇인가에 한계가 들어가면 잘 나와요. 여러분. 희한해요. 문제점도 잘 나와요. 비판적인 내용들 일반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글쓰니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 같아.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진행하는 거는 싹 가능한데 대신에 뭘 못한다? 집중 자체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내용인가 보다. 이게 강조가 두 개가 걸려버리니까 대박.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읽어봐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읽은 엠파시스에 맞춰서 읽는 거야. 예상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올까 보면서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가 Bounce 이 쓰는 이리저리 튕긴다는 얘기거든요. 앞뒤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어지럽게 우리가 여기에도 집중 저기에도 집중 여기에도 집중 저기에도 집중한다는 얘기야. 근데 This is fine for computers. 컴퓨터는 보통 그렇게 해요. 실제로 컴퓨터가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제로콤마 몇 초 단위로 이쪽 연산했다가 저쪽 연산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크 역시나 이게 바로 비교대종이다 여러분. 컴퓨터는 퇴. 그런데 But 심각한 문제점 내가 중요한 강조 단어라고 했죠. 네거티브한 거 문제점이나 한 게 심각한 리퍼럴커션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인간에서는 컴퓨터는 문제없지만 인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강조가 걸려요? 내가 금방 가르쳐준 대로 하면 비교 대조군과 강조군이지 인간한테는 어떻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집중 못하는 게 나 뒤로 넘어질 뻔했어. 그러면 지금 신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동시에 어떤 일을 하긴 하는데 오예 신나? 그런데 뒤에서 와 예시가 또 떴어. 앞에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예시 앞에 내용은 내가 뭐라고 했어? 중요하다고. 당장에 이거 내가 뽑았는데 이거 평가원 질문이야. 올해 수능 기초 질문으로 한번 분석해봐. 내가 강의해줄 거니까. 내일 찍을 거거든? 내일 해설 강의 찍을 건데 이런 게 있나 없나 한번 보라고요. 진짜로 있어요. 예시 앞에 중요한 내용들이 걸려요. 근데 벗달고 나왔는데 이걸 놓죠? 더군다나 Serious repercussion이라고 해서 문제점이나 한계 같은 것까지 언급을 해줬는데 이 문장을 놓죠? 이거를 이거를 놓죠? 어? 영어를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문장을 놓죠? 이게 눈이 번뜩 띄어야지. 그리고 더군다나 예시 하나 들어줬는데 재미있는 포인트 또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예시가 또 나왔어. A patient. 그리고 A toddler. 예시가 또 나왔다고. 예시가 두 개가 연달아서 심지어 이것까지 하면 예시 세 개거든요. 이런 거 병렬 예시라고 하거든요. 글쓴이가 병렬 예시를 보통 왜 달까요? 여러분 학교 수학 선생님 생각해 봐요. 예시 문제 하나 풀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맹한 표정 짓고 있어요. 아 모르겠어. 내가 하나 더 풀어줄게. 한번 봐봐. 이게 병렬 예시거든요. 왜 설명을 또 해줘요? 겁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emphasis reading이에요. 자 그리고 나세요 여러분. 정답을 한번 볼까요? Policy. 잘못된 생각. 오류 같은 거예요. 무엇에? 멀티태스킹과 관련된 오류. 멀티태스킹에서 우리 오류가 언제 나와요? 동시에 하면 컴퓨터는 문제없지만 사람은 동시에 진행하면 뭘 못해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멀티태스킹과 관련된 발생되는 문제점들. 멀티태스킹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거티브한 서술이 정답으로 잘 나온다고 했는데 이야 신난다. 네거티브한 서술이 1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도 봐요. 나중에. 전체적인 색깔로.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대분류를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간단하지? 너무 신나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넘어가. 영어 지문 이제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글이었어요? 응? 뭐에 대한 글이었어? 금방 우리 독해한 거. 뭐에 대한 글이었어? 이거 잠깐이라도 여러분 깜빡했으면 여러분들 실전 독해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독해를 했거든? 내가 독해해 줬으니까 내용 깔끔하게 이해하면서 갔을 거거든? 그래도 기억 잘 안 나. 근데요. 이게 내가 다 알고 독해를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중간중간 막히는 문장이 있어요. 막히는 어휘랑. 그러다 보면 글의 전반부에서 읽었던 내용이 다 날라가 버려요. 글에서 리셋이 돼버리니까 중후반부 독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읽다가 엠파시스 포인트나 서술의 초점이 캐치가 됐을 때 살짝 도식화를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우리 지문 안 보고 있는데 아 맞다. 이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진행하면 뭐 집중 안 된다 했었지. 컴퓨터는 뭐 상관없는데 사람은 문제 있다고 했었지. 아 맞다. 언제든지 복귀가 돼요. 전반부에 읽었던 내용이. 그래서 쉬운 글들은 읽고 스키마 레퍼런스 안 해도 되는데 3점짜리 이상을 다 털고 영어를 1등급까지 가고 싶으면 심화 문제들은 나는 스키마 레퍼런스를 해요. 전반부를 딱 읽고 느낌이 초기 딱 오거든. 이거 좀 하드하다. 아니면 이게 소프트한 문제인지 하드한 문제인지는 한두 줄 읽으면 알거든. 그냥 쭉 읽히나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 근데 앞에서 잘 안 읽히면 바로 펜 들어가지고 끊어있기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캐치된 정보만큼 도식화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냐. 추론이 돼요. 추론이. 선생님 뭐 추론은 다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뇌가 이만큼이 있으면요. 여기에서 절반 정도를 기억에 써야 돼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기억에다가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프런스를 하는 데는 이만큼밖에 추론을 하고 사고를 하는 데 이만큼밖에 못 쓴다고. 근데 이거를 도식화를 해놔버리면요.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계속 레퍼런스 하면서 참고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억에 할당된 뇌의 상당 부분을 이만큼 정도를 사고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고력이나 추론력 거의 1.5배 정도를 폭증을 시켜줘요. 이거 깔짝깔짝 이만큼 글씨 쓰는데 몇 초나 걸려. 차이가. 어? 작정하고 이거 필기하는 데만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샤프 연필로. 뭐 10초? 15초? 대신에 고민이 없어지고 쭉쭉쭉쭉쭉 읽혀. 고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뚝 떨어져 버려. 이게 스키마 레퍼런스. 멍청이도 바보도 중국 등수 안에 들었던 선생님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게 기술이에요. 아무리 약해 빠진 사람도 무기를 들면 강해져요.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랑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기술이에요. 이건 산업혁명이에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산업혁명, AI 혁명. 이건 영어에서는 혁명이에요. 근데 엠파시스 디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만든 기술은 아니야. 이거는 국어 독서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아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걸 영어에서 최초로 가져와서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 내 수업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한 거고 스키마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 적용한 이유는 뭐냐? 솔직히 선생님급 되면 그냥 한 번 쭉 읽고 풀어도 답 나와요. 왜냐하면 사고력이 그만큼 확장됐으니까. 근데 당신들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할 거야? 나처럼? 수학, 국어, 탐구 언제 공부할 거야? 근데 영어에 그만큼 투자 못하면 1등급 맞기 힘들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미리 선행을 안 해놨으면. 근데 1등급 맞고 싶잖아, 지금. 대학 가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또 그러면 도구가 필요해. 똑같이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독해를 할 때도 위에서부터 정석대로 제대로 뚫고 가야 돼. 한 글자도 가급적이면 놓치면 안 돼. 여기서 키포인트는 앤드원스였어. 앤드원스. 이걸 놓쳤으면 못 풀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 간단한 부사고잖아. 이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게 감이 오겠어요? 여러분 정석대로 갑시다. 정석대로. 그리고 이걸 잘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르 이천 같은 거에서 어휘 충분해야 되고요. 구문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 유형 높게 해서 이 기술까지 익혀버리면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문제풀이 연습이라. 내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그건 다른 선생님의 커리타도 좋아. 그러면서 일단은 이 3개는 무조건 내 걸로 해봤으면 좋겠어. 이번 겨울방학 때. 절대 후회 없어. 절대 후회. 선생님의 성명절기. 내 트레이드 마크는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겨울방학 때 이 영상 보고 뭔가 삘이 딱 꽂혔어. 그러면 바로 합류하세요. 지금 교재도 다 입고 돼 있고 토르 이천은 완강돼 있고 수능 구문 녹회랑 기본 유형 녹회는 이번 주부터 개강해서 이제 오늘 오티 찍었고 내일부터 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강 이상씩은 계속 올라올 거예요. 느린 호흡으로 꼼꼼히 가세요. 알겠습니까? 좋았어. 오늘 강의 아주 완벽한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1년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